우리는 소중한 자연에 묻습니다. 가장 옳은 방법이 무엇인지. 자연은 건강을 위해 전통 원료를 품으라고 답해줍니다. 다레온은 전통 원료만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직하게 달여냅니다. 다레온의 모든 제품은 패스업, ISO 22000, 전통 식품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만들어집니다. 생산부터 포장, 검수까지 내 과정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달여낸 온기 담은 한 척. 당신만을 위한 작은 변화. 건강한 다레온이 함께하겠습니다.